엘리코 카루소. 1873년 2월 25일에서 1921년 8월 2일. 이탈리아의 테노 가수로, 몬테카를로의 오페라 극장,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 등에 출연하였다. 벨칸토 창법의 무범으로 인정받았으며 20세기 초의 오페라 황금시대를 구축하였다. 나폴리 출생.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미성을 인정받아 1894년 나폴리에서 첫 무대를 밟았다. 1902년에는 몬테카를로의 오페라 극장과 런던의 코벤트 가든 왕이브 오페라 극장에 출연하여 절찬을 받고 이듬해에는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에도 출연하였다. 그 후 주역 테노 가수로서 명성을 떨치고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에만도 607회나 출연하였다. 아이다 아이도의 라다메스, 토스카 타스커의 카바라도시, 어릿광대의 카니오 등의 역을 장기로 한 외에도 F, 칠레아의 아르리 여인 에라럴레지에노와 브이, 조르다노의 페도라, 피도라 등을 초연하였다. 그의 가창은 벨칸토 창법의 무범으로 인정받고 또 미성과 정확한 기교로 널리 알려졌다. 호감을 주는 자연스러운 유머의 소유자로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누려 20세기 초의 오페라 황금시대를 구축하였다. 만년에는 과로로 공연 도중에 토요라고 고향인 나폴리에서 요양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